한 번만 멈춰라 제발 진짜 한 번만 멈춰라 이게 바로 했다? 22생 킬링 못하면 점수 떨어지는데 차 소리 와 단 한 발 와 내 오늘 처음 총 쏜건데 어떤데 여러분 나 이제 첫판 너무 잘해 어떡해? 어이없지 서클 좋거든요 차 없이 다녀야겠다 그냥 꼭대기 쟤 잡으러 가야겠다 뒤졌다 오 걸렸나? ㅋㅋ 지르는구먼 그냥 가운데 팍아? 자꾸 냐면 어떡하지 그건 되나? 스하 하라색 찍가면 수류탄 오지기야 오겠지? 와우 어흐 더럽게 안만네 진짜 총에서 떨나가는지 기억에서 지워 그럴때도 있지 4명 지퍼 하나 끝에 하나 나 하나 얘 하나 끝인데? 엎드리는건 맞네? 얘 잡아야겠다 어흐 나 빼고 3명 집 하나 저 끝에 하나 나 하나 하나 둘 셋 가쓰 이 서클 너무해 집에 꽝 하는게 나은가 바퀴가 있나 뒤에 나가서 차타는건 안될거같은데 뒤가 더 있네 저기까지만 갈까? 연마 괜히 깠나봐 연마 안까도 갔나 갈 수 있을거같은데 아야 못갔나봐 잘깠다 연마 안걸려 변순데 쟤랑 파란애랑 똑같이 가야겠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이쪽 보지마 노하아 어디서 까는거야 보급디인가? 맞네 아 아 뭐해 아 아 아 뭐해 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아 와 진짜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아 못잡을 뻔했다 동네 아.. 딴 데 쏘길래 없는 줄 알아 얘랑은 결국 싸워야 될텐데 노란핀 다 치고 나면.. 잘 치였는데? 미치겠네 치이는 킬로그랑 그 신체가 붕 뜨는거랑 같이 뜨니까 너무.. 여기가 아니라 저기인갑다 하.. 너무 나한테 맞기좋게 온다 그치? 나 치코리타 지렁이 별로 안좋아하는게 부쿠니 ESP가 있거든? 그래서 나 그거 안해 난 좀.. 예전엔 좋아했는데 이제 아예 안해.. 대비가 안되더라고 집이.. 와.. 이게 바로 이 땀? 근데 방금 삼뚝 아니었어? 집이 클리어 됐다.. 한 번만 멈춰라 제발.. 진짜 한 번만 멈춰라.. 와.. 이게 바로 이 땀? 이게 바로 이 땀? 저기 가자 여기가 더 난가 뒤에가 다 클리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연막 가지고 있는거 보니까 빨리 싸우고 있는건데 바퀴 까놓자 오랜만에 에탑 재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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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보는거 봐 한 벌에 한 명씩.. 들어와.. 어딨어.. 저 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나 이런거.. 그냥 무조건 잡는데? 아 이거 뭐지? 이거 그냥.. 졌다 생각했나? 후라이팬 전하자고 아 이게 뭐야.. 유튜브 써야되는데 아 이거.. 와.. 39점 아.. 진짜 다이야.. 이게 왔다갔다.. 이 판 잘했다.. 查明은 웅랑이